저희가 또 돌아왔어요.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연석이는 어떻게 지냈어요? 오매불망 틈만 나면 만 기다렸다고. 거짓말 하지 마요. 진짜로. 왜 그래. 이렇게 들었어요. 드라마. 훈훈하게 시작한. 연석이도. 자 우리 틈만 나면 또. 어 이거 이거. 중전. 난 악마예요. 지옥에서 왔죠. 싱글 치세요? 싱글 아니고 결혼해서. 정신 사요. 정신 사요. 빠져 있었으면. 잠깐 좀 오는 사람은.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. 커피 좀 마.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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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이 다음까지 하고. 밥을. 개발 개발. 바지 걷었어 나 지금. 자. 시간 또 줄게 진짜. 니가 치러서지? 제 핸드폰으로 찍어. 아유 야. 결국엔 우리가 다 사는. 너무 우리 행동 아니야? 맞아 맞아요. 아유 야.